지안 씨 선택 너무 궁금하다. 지안 씨, 민규 씨 줘요. 되게 생각이 많았는데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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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 씨 진짜 얼마나 복잡할까. 저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으셨는지. 서운한 감정이 많았죠. 근데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 감정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멜 딱 거의. 아,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시력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아휴, 그러면 뭐 이렇게. 어, 일단 쓰든 드릴게요. 누가 줬어, 누구야? 누가 줬어, 누구야? 아, 어떡해. 하나씩. 하나씩. 저거 민규 씨. 민규다, 민규. 그리고. 아니야. 우재 씨한테 받았거든요. 우재 씨. 저게 우재인가 보다. 우재 씨한테 먼저 주고. 아. 고민하다가 민규 씨한테. 저기다가 수연 씨가 넣으면 저게 민규가 맞는 것이. 아, 맞다, 맞다. 아. 마음이란 건. 아. 자, 지금 제가 데이터 분석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잘 넣으세요. 하. we love in my heart. 민규 씨. 어, 저요? 네. 하지 마. 다음에도. 즐거운 대화. 야. 저기가 민규 씨. 민규 씨. 우재 씨. 온전하게 민규야. 그러니까 마음속 원픽이. 네, 민규야. 가운데 지금 민규 씨. 경환 성방이야. 경환 성방이고. 누가 맞아, 누가 맞아. 누가 맞아. 둘이 친해 보이네요. 네, 오른쪽이 우재. 그러니까 호구왕을 가영 씨가 하나가 만든 거죠. 둘 다 넣어버렸으니까. 네. 아, 너무 다행이다. 나 사실. 한 파도 못 받을 줄 알고 내려왔거든요.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